지난 5일 존 박 브루케이븐 시장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미 동남부지역 최초의 한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한인정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앞선 1차 투표에서 43%를 득표한 박 후보는 이번 결선에서 약 59%를 가져감으로써 41%의 득표율을 기록한 오렌 키퍼 후보를 확실히 따돌렸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에는 총 6,084명이 참여해 7,677명이 참여한 지난 1차 투표보다 1,593명의 투표자가 감소했으나 박 후보는 1차 때보다 264표를 키퍼 후보는 197표를 추가 득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퍼 후보가 결선에서 받은 표인 2,520표는 박 후보가 1차 투표 때 받은 표인 3,300표와 비교해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기된 단순 산술적 통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결선이었다고 한인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보수 성향, 백인들의 영향력이 강세인 곳입니다. 지난 10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이긴 적은 단 2번, 1992년과 2020년밖에 없고, 이번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5차 범위밖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 후보는 한인들의 결집과 함께 인종적 색깔을 초월하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본부어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는 그 비결로 진실성을 뽑았습니다. 그는 시의원 재임 시절 녹지를 41% 늘려 침수 이슈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기본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부분들에 집중했습니다. 박 후보가 정치 전략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한인 및 전체 아시안 커뮤니티에 정치적 상징이 될 만한 승리를 거둬 특히 한인 사회의 위상을 격상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의 당선을 목도한 김백규 한인 후원회장은 한인 모두가 바란 성공적인 날이 됐다. 앞으로 박 당선인이 한인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후대 한인 동포들이 더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서 말을 못하겠다. 한인들을 대표하게 돼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역사적 승리의 순간을 자축한 후 지지자들에게 모두에게 감사하다. 지인에게 투표를 격려하고 후원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지 제가 아니다. 브루케이븐시에 거주하는 모두를 위해 최고의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며 억찬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한미일 3국이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립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국 안보실장회의 종료 후 공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3국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회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협력 심화에 더해 공급망과 기술보호, 공동연구는 물론 인공지능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의 3국 안보실장들은 이날 중국을 겨냥한 표현인 경제적 강압을 거론하며 역내 규범, 기반 질서 구축의 뜻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의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제서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한미의 세 나라의 전략적 협력 범위가 매우 높고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립원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관계, 한미의 3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 위한 행정 절차 이행을 본격화합니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달 7에서 28일 11차례에 걸쳐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68%의 찬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오늘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황인데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의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주민투표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합니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와 관계자치단체와 협의했는지 등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팍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회 공연인 에라스 투어가 사상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21 공연 전문지 폴스타를 인용해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매출이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팝스타의 공연 중에서 최다 매출을 기록한 것은 엘튼 존의 고별 공연인 페어의 옐로 브릭 로드 투어였습니다. 올해 시작한 스위프트의 투어는 8개월간 60회의 공연만에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위프트의 공연은 평균 관객 7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에라스 투어의 입장권 평균 가격은 24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남미에서 공연 일정을 소화한 스위프트는 내년부터 아시아와 유럽에서 에라스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 때문에 에라스 투어의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북미에서 시작된 에라스 투어는 스위프트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 때문에 공연이 열리는 도시의 식당, 호텔 등의 매출까지 함께 늘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스위프트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2023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타임은 스위프트의 인기는 10년 이상 상승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간지 타임은 스위프트의 인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